미국 래퍼 포스트 말론이 한국인 여자친구를 만나는 정황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포스트 말론은 저번에도 포스팅한 바 있는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95년생 래퍼입니다. 포스트 말론은 몰라도 아마 인기곡들은 어디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큼 국내 인지도도 상당한 가수인데요. 포스트 말론은 그 인기만큼이나 다양한 여자들과 연문을 뿌리고 다녔는데요. 거에 만났던 여자들이 하나같이 아담하고 긴검은 머리동향 또는 라틴 계열이었네요. 지난 4일 1993년생 한국인 래퍼 겸 비주얼 아티스트 멜로의 인스타그램에는 포스트 말론과 함께 찍은 다정한 사진이 올라왔습니다. 멜로가 입양한 귀여운 돼지라는 글과 함께 올라온 사진에는 두 사람이 커플링을 끼고 다정한 포즈를 취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. 이 외에도 꾸준히 포스트 말론과 함께하는 모습이 인스타그램에 올라오고 있어 이 둘이 사실상 공개 연애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.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여친과 잘 어울린다, 둘 다 힙하다, 이왕 이렇게 된 거 내라내라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. 멜로는 93년생으로 비주얼 아티스트 및 래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. 비주얼 아티스트라더니 비주얼적으로 본인의 세계가 확고한 편인 것 같아요. 굉장히 개성 강한 다양한 모습을 인스타에서 볼 수 있습니다. 한편 포스트 말론은 저스틴 비버와 꽤나 친하며 자주 어울려 다니는데 믿기 힘들겠지만 비버보다 한 살 동생입니다. 포스트 말론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 중 하나는 온몸을 뒤덮은 문신입니다. 특히 얼굴을 도와지라도 삼은 건 마냥 빼곡히 그려져 있는 타투가 인상적인데 자신의 못생긴 얼굴을 덮고 싶어서 새기게 되었다고 합니다. 한편 포스트 말론은 저스틴 비버와 꽤나 친한 것 같아요. 한편 포스트 말론은 저스틴 비버와 꽤나 친한 것 같습니다.